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식 전동산 창배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차돌 육개장 준비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치즈떡갈비 그리고 배추김치랑 저 창배 잊지 말아주시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즈떡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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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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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ham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요 계란 매콤달콤달콤 계란 바삭바삭 양념장 바삭바삭 소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